저희 벽둥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상품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벌써부터 빛이 반짝반짝거리죠 와 진짜 지금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요 피오나 스케어 1등 벽둥인데요 이게 저희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상품이에요 아니 이게 뭔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가격이 너무 대박이에요 두 번째 왜 가성비가 좋은 상품이냐 이거 잠깐 조명 잠시 꺼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요 여기 한번 볼게요 디자인을 보시면 지금 세로로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세로로 디자인이 되었을 때 굉장히 아까 보시면 빛 번짐이 정말 너무 예쁘게 되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봤을 때는 아 그냥 벽둥 다른 거랑 별다를 게 없는데요 하시는데 실제로 이 벽둥을 구매를 하시고 사용을 하신 고객님들이 리뷰를 달아주셨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리뷰도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밋밋하던 장소에 설치하니 화려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예뻐요 사각 스퀘어 마음에 들어요 발송도 빨리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한 달 사용했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주신 고객님들이 남긴 거예요 너무 클래식한 거 했는데 설치하고 보니 이뻐요 이거 왜 사람들이 안 사죠? 너무 예쁜데 제가요 많은 리뷰 중에서 조금만 이렇게 긁어왔는데 진짜로 이 제품은요 사용을 하시면 아세요 이거를 사야 할지 안 사야 할지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게요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이 제품은 일단 한번 한번 조명도 같이 한번 봐도 될까요? 저희 조명도 같이 밝히게 자 이 제품은요 보시면 그냥 설치를 하는 것 자체 그냥 이거 그냥 한번 설치를 해보시면 아세요 설치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왜 베스트 상품인지 베스트라는 말은요 괜히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저희가 고객님들이 좀 이런 댓글들도 많이 있었던 게 사이즈 같은 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사이즈를 비교해 드릴게요 제 손바닥 사이즈는요 그냥 일반적인 여자 손 크기 사이즈거든요 대보시면 한 이 정도 한 뼘 저랑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있는 이 정도 크기예요 제 얼굴도 한번 대볼까요? 이 정도 크기?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테리어에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조명이에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? 저도 이거 구매할까요 오늘? 진짜 이거 개인적으로 탐나는 제품이에요 베스트 베스트 상품이니까요 고객님들도 조명이에요 supplements 우리예요